이준기 채널 이 경우는 저에게도 상당히 좋은 소통의 장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되고요. 특히나 또 세계 각국의 많은 팬분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설레이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언제 방송이 시작될지는 모릅니다. 곧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언제 방송할까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빨리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기대해주세요. 브이크와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 러브유올 페이크